쟤, 오셨어요? 저 공부하기도 싫고 친구 없어도 돼요 쪽팔리게 선생님이 나한테 고맙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멍치 크고 백바래 그 고양이 같이 생긴 놀이쥬 아가리 종수돼서 못하나? 경기 시작! 아까 제 경기 봤어요? 잠깐 나가본 거야 어쩌다가 왜요? 나 없으니까 심심해서? 아니면 나 어떻게 싸우나 궁금해서? 좀 떨어져서 와 흠흠흠